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 4 4 14 레벨 15가 되면 동제조각 30개를 얻는다 시간이 없으니까 500개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빨리 얻을까 동제조각 몇개야 아 크리스마스 동제조각 없네 크리스마스 동제조각이 없어 이걸 얻으려면 자 여기서 크리스마스 동제조각 30개 여기서 30개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근데 2장이 더 필요하잖아 아 2개 없네 여기서 크리스마스 동제가 떠야되는데 그러면은 30개 이걸로 싹 긁어 사면 이걸로 30개 다이아오린 다 때리고 사면 동제가 뜰라나 우박이 재미긴 한데 저는 동제 얻으려고 소망에선 많이 써서 하나만 뜨면 돼 그럼 2장을 얻을 수 있어 아 아 고민되네 어 이거 완전 도박이야 진짜로 100% 도박이야 이걸로 이거 이거 싹 교환 태우고 가는거야 가볼까 아 어차피 도박인데 내가 봤을때 지금 나의 해담은 크리스마스 동제밖에 없어 아 아 고민되네 다들 엄청 꼬시네 동제 가자 네 동제 가자 인생 한방이야 40개 만들자 40개 만들어서 싹 긁어 아 지금 내가 봤을때는 동제 좀 투자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자 54개 싹 바꿨어 60개 하려면은 여기서 6개 더 사면 되지 여기서 6개 더 샀게 요정도 아 60개 긁었어요 자 갑니다 여러분 아 동제가 만약 하나 뜨잖아 아 그럼 대박인데 진짜 동제 하나 뜨면 대박인데 자 점식이 10회 갑니다 10회 먼저 갑니다 자 동제 잡으러 갑니다 자 동제 잡으러 여러분 레츠고 나와라 동제 나와라 동제 아 조각은 막 오지게 나오네 자 다시 나와라 동제 동제 자 또 나와라 동제 이번에는 동제가 떠라 제발 이 맑은 눈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니야 요 손가락 끝에 정확히 눌러서 아 방금 잘나온거야 동제가 뜰 확률은 없니 보상 미리 보기 0.117 자 라스트팡 아 아 제발 아 뭔가 좀 개날린 기분인데 27개 밖에 안되잖아 자 27개 밖에 안되는데 잠깐만 계속 해보자 이걸로 일단 레벨업해 500개로 자 레벨업함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63개 필요하고자 63개 이거를 63개를 과연 땡길 수 있을지 아 아 아 61개 아 61개 아 61개네 아 일단은 하나 바꿔 보자 요거를 윈터코인을 하나 6 1 1 공제종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어 됐다 됐다 오 만들었다 만들었다 와 이거 뭔가 만두처럼 빗어서 만든거 같아 지금 자 만들었다 와 와 와 이걸 만들다니 방금 안하고 우클릭 갑니다 자 1 2 자 스폿 브레이드하고 그리고 여기서 2 1 레츠고 야 그리고 여기 왕눈이 태워갖고 자 눈탱이 태워서 올라간다 레전드 가뜨라 미쳤다 크리스마스 동대 레전드 가뜨라 야 야 개냈다 와 좋아요 스메왕에게 기회만 안주면 돼요 좋아요 스메왕은 일단 나가리 오 선방이 끝나네 오 이거 빡치네 아 강해졌어 예 샤너드 Pacific 이리 이거 샤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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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너드